까꿍 몰이팻에서 반려동물 치석제거기를 협찬해 주셨어요 치석제거기? 먹는건가? 미호가 맛있는걸 많이 먹게 치아에 도움을 주는거야 이거 내 치아담당 친구라고? 이제 구성품을 자세히 살펴보자 몸체는 이렇게 생겼어 3단 모드 조절이 돼 무게도 약 220g으로 가볍다 개코 스패너 무선 충전 베이스 충전 케이블 구강경 구강경 클리너 헤드 4개 미니 스패너 사용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어 이제 양치 먼저 해보자 아 시르다 양치 치카치카 잘하네 미호 고마해라 이제 클리너를 장착해보자 손으로 돌리면서 끼우고 미니 스패너로 조이면 돼 미니 스패너 나는 초음파 생활방수가 가능하고 돈당 200만번 초음파가 발생해 치아나 치석에만 작동해서 아무런 진동이나 소음이 없어 미호야 이제 우리 한번 작동시켜 볼까? 나한테 왜 이래? 처음이라 쉽지 않네 자 일단 친해져보자 먹는게 아니었네 2차 시도 해볼게요 치석이 많이 생겨있다 아무 느낌도 없어 그래도 겁을 먹는건 사람이나 똑같아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 해야해요 결국 특단의 조치로 2인 1조가 투입되었어요 아우 왜 이렇게 이러는거야 한번만 더 미호야 이궁 잘했네 필받아서 조금만 더 이제 그만하고 놀자 오래 무선 충전으로 3에서 4시간이면 완충이 돼 오 치아 담당 친구 완충되니 파란불로 바뀌었어 아우 대박이다 노는게 최고지 미호의 튼튼한 치아를 위해 조금씩 자주 해줘야겠어요 친구들아 맛있는거 많이 먹고 다음에 또 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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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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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